냉철이 형 만나기 전, 냉철이 형 만난 후 딱 수익률만 말해줄게 제가 정말 냉철이 형이 형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형들이 제일 궁금한 게 텔레그램이잖아 네 텔레그램? 맞지? 형들 들어가고 싶더라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내가 엄청 실망했잖아 크게 없어 형이 맨날 말하잖아 진짜 여기서 말한 거 다 말한다고 진짜 큰 게 없어 단 형들도 단지 오전에 말하고 오후에 방송하니까 타이밍의 차이는 있지 그렇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해 나 실망했다니까 텔레그램 보고 텔레그램 보고 실망했어 근데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 주유소 할 때 뭐 안 봐 안 봐 그게 아니야 사실은 엄청난 차이인 거야 왜냐면 우리 방송에서는 대형주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형주 별로 얘기 안 하죠 소형주 위주로 얘기하죠 그리고 포커스에 하고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고 그게 엄청난 차이야 만약에 반대 그럼 실망하니까 텔레그램은 탈퇴 시켜드릴게요 탈퇴 시켜드릴게요 그게 엄청 그게 차이 난다니까 엄청 답답하다니까 그걸 알고 모르고 알면은 쉬운 거야 아 맞아요 주식이 진짜 알면 알면 쉬워요 아니 당시에는 당연히 그거 했었어야지 이런 말 하잖아 형들 형 한 1, 2년 아니아니 1, 2년도 아니라 6개월 후에 지금 저도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 후에 그럴 거야 왜 그때 주식 안 했냐고 근데 제 친구들도 배운 거 많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 똑똑하고 그런 애들 그렇죠 1800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니 그게 지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지나고 지금 쭉쭉 날아가고 있는 거 막 5G 종목들 벌써 한 1년 전에만 샀어도 그것도 왜 안 샀어 그러니까 지금 또 꼬라박는다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 근데 한 1년 지나가지고 W가 있으면은 그래 인간은 엄청 얄팍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싸움 잘하는지 물어보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고소는 당할 거 같아 법대에 칠 수 있는 법대 합의 보였지 이게 부자니까 형 또 내가 하나 LS 어 LS 좋지 이건 좋은데 이거 마이너스요 이거? LS? 이것도 마이너스요 LS를 비싸게 사서 그렇구나 LS는 계속 물 타면 괜찮은데 그럼 한번 쭉 볼게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터진 것만 얘기했지 괜찮아요 어 아니 뭐 괜찮 내가 볼 때는 그거 말고는 어 다 좋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그것도 있어요 아 형 진짜 형 이거 입으로 나눠야겠다 델루나 델루나 아스달 연대기 좀 봐줘요 재밌다니까? 보면 재밌어요 아 스튜디오 드래곤 이번에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회사 너무 좋아 아스달 연대기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스달 연대기 그거 손이 분기점 맞춰놓고 시작한 거야 와 그거를 1회 끝나고 그렇게 밀어버리네 아니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 장 빠진 거 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세다는 거지 회사 너무 이거 실적도 잘 나왔어 아니 난 나쁜 난 괜찮다고 생각해 은근히 괜찮은데 종목들이 마크로젠 이건 뭐예요? 형 그거 있잖아 나 아까 전에 아무렬 포시픽 살 때 게이가 나한테 또 그랬어 바이오 대책 난다고 나 근데 멱살이 게이를 잡아야 돼 신라제네 사야지 신라제네 왜 마크로젠가 샀어요 아 전체적으로 괜찮네 어 이거 플러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JB금융지주도 좋고 이거 JB금융지주도 어마어마하게 쌌는데 이건 또 누구한테 들었어? 형 근데 네이버가 다 알려져 네이버만 해도 네이버만 좀 해도 그게 나와 형 알잖아 GS건설 아니 근데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네 하산하세요 나도 내가 왜냐면 연락이 오면 내가 뭐가 곤란하냐면 있잖아 연락이 왔어 근데 내가 이거 뭐 내일 보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주직 실력이나 내 실력이나 별 차이도 없는데 이게 형들이 겸손하고 사실 방송 보고 산거에요 아 GS건설? 어 그래 막 아무튼 떨어졌잖아 형들 알지 GS건설 막 떨어졌을 때 형이 아니 이 좋은 회사를 문양간 쌍한지 한다고 이렇게 밀어버리나? 쒸 쒸 쒸 쒸 쒸 날바가 형도 그랬다면서 컷냉 매매한다고 아니 근데 나들이 그렇게 하는거지 나 GS건설 지금 저번에 올라갔을 때 다 팔았어요 팔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방송에서 절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실제로 보게 되네 방송할 때마다 사지 말라고 사면 죽는다고 이거 CFD 하던지 선물 종목 선물 매도 치면 이거 떼돈 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선물 매도 쇼서 이거 계좌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이렇게 큰 돈인데 아 형들 나도 이마트 샀다 이마트 얼마 이마트 봐봐 이마트 이마트 사지 말라고 이거 확실히 얘기해 내가 이마트 사라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어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난 말도 안 들어 형들이 분명히 한 주씩 사라 그랬거든 난 두 주씩 두 주씩 내가 언제 한 주씩 사라 그랬어 아 사지 말라고 나는 한 주씩 산다고 얘기했는데 사고 형들은 사지 말라고 그랬지 어? 진짜 이렇다니까 방송이 이렇다니까 아 그래도 평단 13만 원대네 대부분 평단이 13만 원대더라고 그렇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사지 말라고 아니 이마트 13만 원대 선물 매도 쳤으면 이거 수익률 지금 엄청 잘 나오잖아 하하하하 아니 근데 형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들 제일 많이 보는 책 뭐야 피터린치지 뭘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마트 24밖에 안 보여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마트 24 이렇게 늘어나고 덩치가 이렇게 키우는데 이 짜잘한 애들 있잖아 헤비급 펀치 한 대 맞으면 패더급 날아가는 거야 괜히 패더가 아니냐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잖아 사람들 하하하하 이거 잘못한 거 같아요 이마트는 잘못 산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산단 말이야 사람이 인간적인 면이 있었는데 맹철님이 깔 것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하하하 피터린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국에는 이렇게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지 우리나라는 하하하하 그거 늘어난 만큼 비용 증가해가지고 이게 다 빚으로 돌아온다고 우리나라에서 안 통한 얘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피터린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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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야 꼴찌. 너무하다. OECD 꼴찌야. 이거 뭐 나도 주식 20년 중에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꼴찌 한 만큼 나중에 올라갈 때는 언젠가는 1등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스 보면서 내 희망 가졌었는데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역시 꿈은 위대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야. 형 지금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 빨리 쳐야 돼 형들. 알지? 빨리 쳐야 돼. 아니 근데 그래서 저 만나고 2주 정도 사이에 그래도 막 힘든 파동을 좀 겪었잖아요. 아 그렇죠. 투자를 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사실은 만나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죠. 저 거품을 좀 꺼뜨려야 돼. 내가 거품이 너무 큰 거 같아 지금. 형 내가 이제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계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여자가 냉철이 형 만나기 전 냉철이 형 만난 후 근데 내가 딱 수익률만 말해줄게 이거 말하면 안 돼? 근데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형 늘 말하지만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어차피 방송을 봐도 도움이 안 될 거야. 다른 방송 보시는 게 낫다니까 그게. 저도 느끼는 건데 아마 형들도 그 까고 싶은 형들은 지금이 기회. 지금 예상 못한 돌봄 배수들이 너무 많았을 때 지금이 기회 형들. 동전 주식 나도 모르고 나 처음 보는 거야. 진짜. 동전 주식 마이너스 비율이 마이너스 22% 네. 그리고 냉철이 형 만나고 주식 산 거는 마이너스 1% 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 1% 아니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왜냐면 늦게 됐잖아. 지금 당황. 진짜 마이너스 1%가 빠진 거에 대다수가 2마들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잘 나만 나고도 잘 안 된 케이스야. 왜냐면 사실은 정성적이면 우리 그 딸 반대매매 터진 날 있잖아. 그날 또 힘을 확 그날 좀 싫고 지금은 사실 지켜보는 타이밍이긴 해. 왜냐면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1600개 터졌고 내 아침 반대매매 터진다고 얘기했잖아. 있어 있어 보면 있을 거야 그거 반대매매 내 아침에 터진다고 근데 그때 나는 여력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본다고 했고 우리 저도 그랬어요. 그 주식 초보들이 하는 게 뭐야. 너무 지켜봤구나. 초반에 막 밀잖아. 똑똑한 줄 알고 있어. 근데 이런 거는 그런 건 괜찮아. 직장 괜찮잖아. 그러면 그 레버리지는 조금 쓸만은 해. 나는 그냥 그러니까 주담대출 절대 받으면 지금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왜냐면 타이밍이 안 많아. 내가 만약에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그냥 그냥 값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놓고 그날 그날도 하고 월급날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갚으면 되잖아. 이런 거는 조금 맞아 맞아. 조금 할만해. 근데 이게 이런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이걸 갖다가 바닥에서 한다. 이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는 나중에는 나 없어도 그냥 알아서 착착착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형들 항상 형이 말하잖아. 그 투자를 빨리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보면 한 2년 안에 막 10억 번 남아. 이렇게 좋아했거든. 근데 요즘 이 금액으로 내가 이 사람들이 이러면 한 이 사람도 한 7, 8억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한참만 한참 한참 못 묻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려면 아닌 것 같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하죠. 시간의 힘이 나를 맞춰줄 거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자산의 분배를 이동을 하고. 그 근데 형 직장인이면 알 거야. 그 개별 종목은 모르는 거고 그거를 형이 아르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잘 보고 그러면 나쁘지 않아. 그 라이브. 그리고 지금 내가 형 맥주 두잔 마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약간 좋은 상태야. 아니야. 맥주 두잔은 뭐. 근데 길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주식 다 먹었지. 뭐 그런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형식. 우리는 형식이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신 과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시청자 보다 피드백도 듣고 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형.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근데 내가 신 과장님이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 과장님이 딱 대화를 나누고 가니까 굉장히 똑똑해. 논리 알고리즘이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뜬금. 난 분명히 사지 말라고 했고 뭐 아니면 그 그리고 여기서 콜을 외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 들어오면 내가 대화가 내가 서로 괴로운 거야. 뻥 찌는 건데 신 과장님은 내가 사실 아 이 사람 똑똑하구나. 진짜 눈치 보지 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들으면 하고 우리 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그게 이제 또 시청자 형들한테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딱 좋은 게 금수정 확실히 아니라고. 중산층에 형 나 재기동 전세 살아. 그냥 끝났지? 중산층에 그래도 그냥 괜찮은 직장인데 아직 젊으면서 앞으로 이제 좀 자산을 형성할 사람들 만나서 앞으로 우리 방송이 길어지면 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략.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 나 만나고 어떻게 괜찮아졌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망하면 망한 것도 컨텐츠네. 방송은 그게 좋아. 아니 그리고 부동산이 또 없는 것도 괜찮네. 왜냐하면 그때쯤에 또 만약에 부동산 할 때쯤에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은 게 케이스가 아주 잘 적재적소에 맞을 것 같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느낌이 들어. 이런 구조가 확실히 성장이 좋더라고요. 성장률이. 그래서 시청자 분은 한번 모셔야겠다.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형 또 그거 할 말 있다. 형들 멘트 형이 슈퍼챗 막 그런 거 하는데 진짜 수익률 없다고 그러잖아. 형들 그거 진짜 걱정하지 않았어요. 슈퍼챗 나도 한 번도 안 샀어. 나도 한 번도 안 샀어. 나도 안 샀는데 형들 막 걱정하는 거 있잖아. 슈퍼챗 이게 너무 금액이 작아서 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형이 나한테 말했어. 500원씩 10000명 쏴주면 좋겠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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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거 없고 아니 여기서 그런 걱정하는 그렇게 착한 사람 별로 없어. 10000명 중에 내가 100명이야. 슈퍼챗 쏴주는 형도 그냥 쏴주는 형만 쏴주고 그렇게 신과장님 같이 그렇게 신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조금 쏴주면 오히려 냉철형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많이 쏴주는 형은 돈이 없고 신경 안 써요. 100원, 1500원도 상관은 없고 그거 뭐 나는 진짜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신경 안 쓰고 요즘에 좀 그래도 냉철형님이 좋은 게 옛날에는 라이브를 완전 랜덤이야. 몇 시에 할지도 몰라. 진짜 완전 랜덤으로 해가지고 와 이걸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몇 시간 전에 몇 시 몇 시에 라이브 합니다. 가끔 가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할게요.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 뜨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못 보시는 분들은 언제 라이브 할지를 몰라가지고 두 시간 하니까 한 번은 유튜브 보니까 백업에서 들어가고 하는데 몇 시간 전에 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맞춰서 들어가면 엄청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20분 안에 600분 아 근데 우리가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방송이 우리가 재밌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분명히 너무 길어진다. 사실 할 얘기야. 지금 부동산 얘기도 다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얘기를 많이 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진짜 종종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만나가지고 우리 시청자와의 만남을 하고 혹시 뭐 잘 안 풀리면 안 나오는 찾아가려고 안 나오면 잘 안 풀린 걸로 하고 근데 꾸준히만 하실 거 같으면 잘 되실 거 같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법 때 나오셨대. 법적인 것까지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올까 하는지 다 아는 거야. 근데 다 안 되면 근데 나도 댓글 부대 합류할게. 아니 어제 그것 때문에 더 사람도 막 몰려오는 거 같아. 어제 막 이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려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해야죠. 요즘에 바뀌셨잖아요. 바뀌었죠. 언젠간 상한가 상한가